한국지원 저는 택시가 잘못 들어와서 이제 반포대교인데 언제 수영장까지 걸어가 진짜 더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아침부터 일어나서 왔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저기만 꺾으면 나오겠지 제발 꺾었는데 저기가 꺾이면 나오려나 얼음은 다 녹았다 수영장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부럽다 부럽다 수영장 브이로그는 1도 못하고 길에서만 찍고 배터리가 나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뭔가 느낌이 거의 다 온 느낌이다 다 왔다 드디어 아리는 어디 있을까 아리 아리 앤도새 키위를 찾아라 앤도샘머리를 찾아라 이거 같군 이거 같군 안녕하세요 졸라 힘들었어 왜 이렇게 화가 나셨냐고 오면서 다 말했어요 또 우실 건가요 더 화가 날 만한 일이 하나 있는데 하하하 수영 모자를 사왔는데 하하하 하하하 일부러 배우고 가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내가 다이소를 갔는데 딱 이거 두 개가 남은 거야 나 이거 할 거야 그럼 이 중에 이거를 해야지 하하하하 이거 줘 이거 할 거야 싫어 하하하하 싫어 이거 왜 누구 맘대로 나한테 사오라고 얘기를 하지 제제 거 나 다이도 들려왔을 텐데 네 제제 거 그거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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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한 번만 해주세요 하하하 하하하 아뇨 하하하 이제 기분이 좋아진 제제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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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해 첫 비키니를 입은 제제 하하하 예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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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무슨 생각이 없다 이쁜 표정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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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감한 제제 날이 좀 흐린 거 같긴 한데 이런 날이 더 잘 탄다고 아뇨 아니라고 말을 못uce 아뇨 하하하 아뇨 수건 없이 하하하 좋아 날 진짜 더운데 땀이 줄줄 나요 하하하 하하하 아 꺼 가 여름에는 까면 그런 젤 하지만 남순 진짜 대충 나사스는 마인보우 같다 야 고고 고고 만족하십니까? 그냥 누워만 있었는데 힘들어 밥이나 먹읍시다 밥 먹으러 가요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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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것을 먹을까요? 한 번 더 이 정도면 좀 줄게 아 순대와 재재 자 재재가 순대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 돼지냄새가 난다 왜 트기면서 순대의 트기면서 냄새가 나 곱창도 전에 싫다고 그랬다가 먹고 나더니 그때는 내가 알아 돼지곱창이랑 소곱창의 그 차이를 몰랐던 거야 응 그런데 한가스도 돼지막창도 싫다고 그랬다가 먹더니 배구를 갔다 오더니 난리가 난 거지 맛있다며 소스짱 그런 의미로 순대도 오늘 한입만 한 번 먹어봐봐 오빠 그러면은 다른 가게 순대랑 맛이 똑같은지 한 번만 드셔보실게요 확실한 거는 떡볶이집 순대보다 길이진 않아 얘는 그 순대를 약간 플라시스 스타일로 만든 느낌? 근데 나는 그게 맛있긴 해 그러면 저는 그거를 먹을게요 나 이거 먹으면 땀 속 못 먹을 거 같아 못 먹는 거 같은 거잖아요 안 드셔봤잖아요 한 번만 먹어봐 내 인생에 순대랑이 너무 소스 많이 묻히지 마 나 소스 많이 묻히는 거 싫어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진짜 아니 저 진짜 순대 태어나서 먹어본 적 손 높아 진짜 손 높아 진짜 오늘 이러리지 순댓집 찾아가는 거 아니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 진짜 너무 아 아 진짜 아 좀 초기초기 차네 먹 purpose 맞다 요기 어때요? 아 향이 향이 근데 고소하긴 하네 먹어볼 만하다 잠깐 다시는 안 먹을 거라 먹어볼 Apost하組 다음zenie 무 고소하고 쫄깃쫄깃하네요, 생각보다. 근데 그 향이 아직 그 냄새 때문에 저는... 응, 감사합니다. 네, 적응이 안 되지만, 적응이 되면 뭐 찾아 먹겠습니다.